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중간고사라서 수업은 하지 않고 랩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남주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혹시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세요? 누구 한 명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한테 랩처를 해주실 분은 이남주 소장님이시고요. 2010년에 MIT 공대에서 연구원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버클리 대학에서 건축학 석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의 석사까지 하신 우수한 재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전문으로 전공을 하셔서, 그걸로 작업하고, 또 NJ 스튜디오라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또 핫한 유튜브 스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NJ 채널이나, 뭐 많이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있거나, 내 길이 이쪽이다 그러면, 아니면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많이 참여하셔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원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경계가 없고, 그 다음에 좀 특허 같은 것도 없고, 공유 많이 하고 서로 어떤 제네레이티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저도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입장이지만, 교수다 아니다, 회사 CEO다 이런 게 아니다. 되게 좀 열려있고 서로 인커리지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문화에 좀 동참해서, 같이 지식을 늘리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이남주 선생님한테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안 나오겠죠? 제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화면을 셰어했습니다. 제 화면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이대성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열정 있는 학생분들과 함께, 지금 저학년이시죠? 1학년,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저학년 분들과 이렇게, 건축계의 내일의 새싹이신 분들과 함께,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뉴욕이고요. 새벽 2시인데, 오후 2시처럼, 한번 좀 에너지를 발산시키면서, 한번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이 잘 때가 지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더가 지나간 다음에, 질문을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과 슬라이더를 제가 볼 때, 이제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에게 질문을 치고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따로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읽으면서 입문하는, 모두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가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재밌는 거냐면, 사실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게 되면, 쉽게 설명하면, 코딩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그렇죠? 코딩. 그러니까 코딩을 하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사실 그러긴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무소 소장님들, 내가 직접 하진 못하더라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해하고 싶어. 이런 분들한테 그냥 읽으면서, 입문서처럼 읽으면서 이해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프레젠테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PDF로. 그래서 여기 링크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대성 교수님께서도, 끝난 다음에, 이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걸 말씀해주셔서, 좀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려서 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 이제, 어, 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왜 봐야 되냐,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라는 그런 이제, 스트럭처가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기본으로,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약간 바꿔서, 여러분들 읽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입문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렉처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코딩을 왜 배워야 되냐, 건축하기도 바쁘고, 디자인하기도 바쁜데, 왜 코딩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납득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 좋아, 오케이, 그러면은 코딩을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럼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보고요. 그러면은, 어 그래, 이런 걸 할 수 있네,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자료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프리젠테이션을 보시면서, 약간 이해를 하시고, 동기부여를 챙겨 가지시고, 이 동기부여를 가진, 이 에너지들을 가지고, 이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렉처랑 워크샵까지, 그렇게 제가 오늘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왜 우리 디자이너들이, 왜 코드를 배워야 되냐,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여러분들 건축가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죠. 혹은 프로덕트를 디자인한다던가, 요즘은 UI, UX, 사실 건축보다도 더 비싼 프로덕트가, UI, UX, 즉,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덕트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할 때, 어쨌든 간에,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돌멩이가 있었고요, 예전에. 그 다음에 스테인링 글라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프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문명의, 인간들이 문명을 누적해 나가면서,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고, 그 재료들에 맞는 정밀도와, 어떤 그 체계에 맞춰서, 도구들이 같이 발달되기 마련인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철근 콘크리트가 나오면서, 리꼬르비지의 어떤 건축 양식들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재료가 나타나고, 이 재료를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이 항상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디자인에 우리가 이제, 실제 인베드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친다면,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쉐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은, 1900년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람들이, 2000년도에 어떨 거냐라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유럽의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때 당시 철도, 증기기간, 이런 것들이, 이때 문화의 가장 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요. 요즘 인공지능이다, 자율주행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철도와 차, 이런 것들, 증기기간이 이때의 가장 핫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100년 뒤에는 이럴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배에, 철도끼리 달려있어요. 기차, 바퀴가 달려있어요. 이런 집 같은 경우도, 다 철도 위에 있어가지고, 도시들이 막 트랜스포밍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상상력으로, 이제 이렇게, 2000년도에 이럴 거라고 됐는데, 어떠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과거의 발전들은, 그 발전에, 또 다른 발전에, 또 다른 발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의 철도라는 어떤 매개체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가 다른 것들,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을 계속 프로듀스하면서, 계속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세기 초반, 22세기 후반, 21세기 초반까지,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냐라고 보면, 사실은, 그, 전까지의 발전들은, 되게 피지컬한 월드에서, 모든 발전들이 일어났다고 본다면, 사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는, 디지털 월드에서의, 엄청난 발전을, 엄청난 도약을 이뤘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료가 뭐냐라고 봤을 때,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면, 사실, 뒤에 설명해드리겠지만, 그, 코딩이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20세기 때부터는, 이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사실 소프트웨어를 쓰므로써, 여러분들이, 뭐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데이터를 누적돼서, 이 데이터를 갖고 초지능도 만들어내고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요즘 여러분들이 길거리 걸으면서 항상 듣는 것, 4차상황 혁명,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한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소프트웨어를 이해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산업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소프트웨어를 항상 설명할 때마다, 어떻게 설명해드리냐면, 이 거인이에 올라선, 많이 쓰는 표현이죠. 뉴턴도 이런 말을 썼다 하고요. 갑자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뉴턴 이전에 썼던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룩한 발전은, 과거에 수마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지식체계 위에서, 어깨 위에 올라와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날리지가 있고요. 테크놀리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라이노라든지, 그라소퍼를 쓰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각항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대 그리스 때부터 누적되어 온, 어떤 피타고라스의 정의라든지, 유클리티 기하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날리지와 테크놀로지가 다 누적돼서, 이 누적던 형태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냐면, 과거에는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찾으려면, 일일이 다 열어서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어디서 이 발전의 도약이 들어왔냐?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인류가 누적해놓은, 날리지와 테크놀로지들을, 꽉꽉 뭉쳤어. 뭉쳐가지고, 소프트웨어상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속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확도로, 실행시킬 수 있다. 무엇을? 여기에 있는, 날리지와 테크놀로지. 이건 뭐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누적해온, 엄청난, 그죠, 어떤 인류의 지식체계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면 좋아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소프트웨어는, 제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는, 결국, 날리지와 테크놀로지를, 실행 가능한 포맷으로, 디지털 세상에 압축을 시켜서, 이거를, 디스트리비션이 편하게, 배포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형태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속도예요. 속도. 컴퓨터는 속도입니다. 제가 그 뒷부분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뭔지 알았어. 단순히, 그냥 계산기라든지, 앱이 아니라, 인류가 누적되어 온 날리지들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묶어놓은 거구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가끔가다가 그런 질문을 받아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냐? 라는 이런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어요. 질문을 주시는 사람의 의도,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약간씩 바꾸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답을 해요. 자, 지금 작금에 21세기의 건축 혹은 디자인 사무소, 전 세계의 어떤 디자인 사무소에서,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다 가방 사서 집에 가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클럽하우스에서 아시는 소장님을 만났는데, 그 분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엑스파이어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직원들 출근을 안 시켰대요. 어차피 와봤자 할 게 없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미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디자인은 더욱더 그래요. 제가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그때는 저도 이제 도면 통을 들고, 샤프도 여러 가지 샤프를 갖고 다녔어요. 3mm, 5mm, 8mm인가 9mm인가 해서, 야, 드로잉은 손맛이지? 이러면서 막 드로잉을 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 것부터, 더 이상 우리는 연필을 들고 가지 않아요. 물감을 들고 있지 않아요. 다 뭘로 하냐? 소프트웨어로 한다는 거죠.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의존성이 우리가 되게 높은 거예요. 지금 자금의 디자인은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창의력이 얼마큼 있냐랑도 동의어가 될 수 있고요. 생산성이 얼마큼 있냐? 너가 회사에 출근해서 네 몸값이 얼마냐라도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디자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일어난 일들은 뭐냐면, 피지컬 월드에 있는 도구들 있죠. 연필, 자,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미디어로 넘어오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설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사람들한테 왜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 설득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없으면 캐드를 칠 수도 없고, 생산성도 그렇고 크리에이티비티도 그만큼 줄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고스란히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제가 코딩까지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피지컬 월드에서 디지털 월드로 넘어왔다라는 게 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어떤 현상, 어떤 현상을 소프트웨어화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어떤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만의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슬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캐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프트웨어들은요.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기차, 기차표를 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거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들은요. 로그인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는 어디까지 갈 거야, 시간은 어때, 그럼 자석이 얼마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가 소프트웨어로 짜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짠다는 거는 현실 세계를 미믹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시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엑스큐션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델링을 가상세계에 만드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라는 측면은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이너들이 소프트웨어를 바라볼 때 어떤 피지컬 도구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넘어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다시 리빌드를 한 거예요. 마치 디지털 트윈처럼 모델링을 한 거예요. 현상을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3D 모델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델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라이노라든지 아니 이렇게 설명합시다. 여러분들이 쓰는 은행 앱들 있죠. 은행.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법령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아마도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할 거예요.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뭐냐면 나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은행 앱을 하나 깔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은행이란 지점이 있었고 우리가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은행 앱을 깔므로써 나한테 맞는 은행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디서? 가상세계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1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듀플리케이트 할 수 있고요.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어떤 기술을 압축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엑스키션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스케치업이라든지 라이노 혹은 3ds Max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런 툴들은 법령 소프트웨어예요. 법령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더 작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특정 단계에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령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내가 좀 더 한 영역에 스페셜라이즈 될 수 있는 어떤 툴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코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리플레이스 해왔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준다. 그렇게 디자인 툴로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신가요? 되게 개론적인 부분들이어서 들으시면 아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약간 교통정리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쓴 브런치 글인데 여러분들 요즘 저도 한국에 가끔 들어가면 이런 얘기 들어요. 뭐 벼락글이 됐다고 아파트 안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 더 적게 벌고 점점 특별히 지금 2030 특별히 수업 듣고 계신 20년생 분들은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기회도 별로 없고 막 좀 불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외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게 유학을 준비해서 서른다섯 살 때 유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케이스인데 20대 때 돈을 벌어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학비가 있고 고시원에서만 한 10년 살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무서운 비닛빈 부익부는 결국에는 돈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내가 별로 가진 게 없다. 내가 진짜 인생을 좀 막 뭔가 뒤집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드세요. 소프트웨어는 계속 누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식을 계속 스노볼 이펙트로 계속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 지식을 벌게끔 지식이 또 다른 지식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스노볼 이펙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넘어가죠.